안녕하세요 책방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창인 작가님의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부두 근처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 뒤편 집이다. 모르겠으면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거실래 할머니 집이 어디냐고. 하필이면 왜 거실래일까. 할머니가 거실이라는 곳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이라는 게 삼촌의 설명이었다. 집은 텅 빈 채웠다. 옆집 울타리 너머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봐주러 괴로 갔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나 할머니는 두 시간이 넘게 돌아오지 않는다. 수구는 언덕 꼭대기 느티나무 아래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바다도 환하고 할머니 집도 빤히 들여다보이는 곳이다. 언덕 주위에서 풀을 뜯는 흑염소들이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구슬을 박아놓은 듯한 눈알로 바다를 쳐다보곤 한다. 간혹 수평선을 따라 크고 작은 배들이 지나간다. 삼촌은 죽도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라고 했다. 자신이 직접 죽도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엄마부터 먼저 찾고 싶어요. 반항하겠다는 거야? 승우는 잠자코 있었다. 반항이 아니라는 걸 삼촌이 충분히 알 것이다. 이 자신마저 배신을 때리네. 아주 안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연희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엄마를 찾아야 돼요. 엄마를 만나야 연희를 살릴 수 있다고요. 승우는 자세히 설명하려 했다. 아니, 부탁하고 싶었다. 그러나 삼촌의 눈초리는 이미 사납게 변해 있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앵벌이 될 거 구해줬더니 입 싹 닦겠다고? 승우로선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연희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왜 미리 말해두지 않았을까? 승우는 뒤늦게 후회했다. 반드시 승우탄만은 아니었다. 삼촌은 처음부터 연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너희 엄마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아. 시간도 걸릴 뿐더러 돈도 제법 들어야 된다고. 죽도부터 다녀와야 할 분명한 이유라도 되는 양 삼촌은 덧붙였다. 연희가 걱정이었다. 잠시라도 연희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끙끙 알아 놓은 연희와 함께 다녀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승우는 연희가 잠든 사이 떠나왔다. 배를 타본 것은 처음이었다. 두 번 다시 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멀미 때문에 여객선 난간을 붙잡고 바다를 향해 몇 번씩이나 토했다. 토할 때마다 연희가 생각났다. 한 입 먹고 토하고 한 입 먹고 다시 토하고 연희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저녁해가 수평선 아래로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느티나무는 등 뒤로 짙고 무성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언덕 모퉁이를 돌아 속살을 드러낸 개퍼를 따라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예닐곱 명쯤 댐직하다. 한결같이 머리에 바구니를 인 채 줄을 맞춘 듯 나란히 걸어오고 있다. 그 중에 삼촌의 엄마인 꺼실레 할머니도 섞여 있으리라. 승우는 언덕을 내려온다. 개펄이 끝나고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기다린다. 할머니가 다가온다. 새카맣게 그을은 주름투성이 얼굴에 코끝이 땅에 닿을 듯한 꼬부랑 허리다. 삼촌 심부름으로 왔어요. 할머니는 굽은 허리 때문인지 힘겹게 고개를 든다. 누구라고 했느냐. 기도 서기도 삼촌이요. 어미 버린 자식 찾는 손만 중불나게 많구나. 다음 말은 들을 것도 없다는 듯 할머니는 몸을 돌린다. 승우는 할머니 뒤를 따른다. 할머니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간다. 승우는 오두커니 문가에 서 있다. 삼촌은 자신의 이름을 대면 굉장히 잘해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승우가 전혀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부엌과 마당을 꼬부랑 허리로 오가던 할머니가 밥상을 마루에 놓는다. 까맣게 잊고 지내다 문득 생각난냥 승우를 부른다. 늙은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찬이 뭐 있겠느냐. 시장끼나 면하렴. 벌써부터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선뜻 숟가락을 들 수 없다. 상 위에는 승우 몫의 반만 있다. 나는 생각 없으니 너나 어서 들어라. 천천히 체면을 차리면서 먹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승우는 뚝딱 밥 한 그릇을 비워낸다. 많이 허기졌구나. 옆집 할머니한테 가서 식은 밥이라도 한 덩이 얻어오마. 승우는 도려없이 고개를 숙인다. 딱 밥 한 그릇 뿐이었으니 결국 할머니 몫을 가로챈 셈이다. 설거지는 승우가 맡으려 한다. 설거지라면 누구 못지 않게 잘할 수 있는 일이고 할머니의 꼬부랑 허리가 마음에 걸린 탓이다. 그러나 할머니가 손을 내져오며 막는다. 설거지를 끝낸 후 할머니가 승우를 방으로 불러들인다. 누굴 보낸다더니 그 애가 바로 너냐? 삼촌은 미리 전화를 해두었다고 말했다. 또 할머니가 주는 것만 받아오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했다. 그래. 기도하는 어찌 되는 사이누?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또 몹쓸 짓을 저지른 게다. 며칠 사이 여럿이 교대로 삼촌을 찾아왔노라고 할머니는 말한다. 서울에서 온 형사도 친구거나 후배라는 사람도 있었단다.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라든? 무조건 모른다고 대답해라. 삼촌은 몇 번씩이나 당부했다. 하지만 할머니와 마주 앉은 순간부터 승우는 몽땅 말하고 싶어진다. 언제 사람 노릇을 하며 살고 못된 놈 못된 놈 삼촌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놈이 허구헌 날 감옥이나 드나들고 있다더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삼촌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누명을 썼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거고요.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싶다. 하지만 쾡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는 할머니다. 지금 어디에 있노? 맘이 뒤숭숭해서 못 살겠구나. 누명을 썼든 대역제를 지었든 만나보기라도 해야겠다. 여기까지 오긴 왔다더냐? 대답할 수 없다. 승우는 입을 다물고 검지를 세워 방바닥에다 여수라고 쓴다. 제발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할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허공에 머물러 있다. 단단히 입마금을 한 번 새로구나. 내일이면 서른이니 뭐가 검정이고 뭐가 흰둥인 줄은 알게다. 제 편에서 사람고실 못하는데 무슨 낯으로 참아 들어올 거? 삼촌을 왜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일까? 승우는 속이 상한다. 그래서 삼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 헌연히 눈앞에 있는 제 애미한테는 코빼기도 한 번 보이지 않는 자식이 남의 어미를 퍽이나 잘도 찾아주겠구나.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삼촌을 미워하지 마세요. 제 자식 미운 털도 값서 댕기보다 고운 법이다. 쿨럭쿨럭 할머니는 기침을 토해냈다. 잔뜩 굽은 허리 탓에 할머니의 웅크린 모습은 애처로울 정도로 자그맣게 보인다. 승우는 들창 위에 걸린 괴종 시계에 눈길을 준다.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나버린 듯 시계추는 움직이지 않는다. 진저리를 치듯 전화벨이 울린다. 할머니가 방바닥을 기듯 전화기로 다가간다. 수화기에 손을 댄 채 흠흠 헛기침부터 한다. 오긴 왔다만 전화를 건 사람이 삼촌이라는 걸 승우는 알아차린다. 한동안 묵묵히 듣고 있던 할머니가 말한다. 10년 만에 전화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돈 내놓으라고? 나 돈 없다. 수화기를 흘러나온 삼촌의 목소리가 한순간 높아진다.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악을 쓰고 있는 듯하다. 할머니가 승우 쪽으로 견눈질을 하다 등을 보인다. 집 안에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죽도에 있다더냐?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누명을 썼다면 나라에서 알아서 풀어줄 거 아니냐?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 승우는 할머니의 등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할머니의 통화가 끝나면 삼촌과 통화하기 위해서다. 연희의 상태가 궁금하다. 엄마의 고향을 찾아냈는지도 묻고 싶다. 그러나 잠시 후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삼촌 편에서 먼저 끄는 듯하다. 들창에 그림자를 들이온 동백나무 잎사귀들이 제잘거리듯 수선을 떨며 흔들린다. 먼 듯 가까운 듯 파도소리가 커졌다 이내 잦아든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 이따금씩 치맛단을 들어 팽 코를 풀 뿐이다. 승우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선다. 기다렸다는 듯 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든다.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겨울의 시작이다. 대단히 길고 추운 겨울이 되고 말리라는 생각이 든다. 추울 때는 더 추운 곳을 떠올려야 한다. 남극에 얼음을 딛고 서 있는 펭귄이나 오줌을 누면 뚝뚝 얼음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시베리아 벌판을 말이다. 펭귄보다는 낫고 지하물이 추워도 시베리아 벌판만큼은 아닐 테니까. 그러나 이내 승우는 가슴이 뭉텅 베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연이에게 남은 시간을 떠올린 탓이다. 봄이 영영 오지 않았으면 시간이 아주 흘러가지 않았으면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 할머니는 이부자리를 펴놓고 있다. 혼하겠다. 그만 자거라. 승우는 자리에 눕는다. 쉽사리 잠이 울성쉽지 않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일까. 새로운 담배에 불을 붙인다. 삼촌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대꾸 없이 느리게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는 왜 혼자서 지내세요? 내 평생 지은 죄가 여부커다의 이 꼴이겠느냐.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자식들 있을 때는 자식들 바라고 살고 자식 떠났을 때는 영감 의지하고 살고 영감 세상 버리고 나니 동네 할머니들과 이러구러 산다. 할머니는 소매를 끌어당겨 눈가를 누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오늘따라 눈이 지근지근 왜 이 모양이누? 서너 차례 깜빡대던 형광등이 꺼져버린다. 동네 발전기가 있긴 헌데 하루에 두 시간밖에 돌리지 못한단다.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없으니 젊은 것들이 객지로 나가는 거야 당연지사지. 갈 곳 없는 늙은이들만 겨우 남았구나. 무릎 위에 턱을 받친 채 방바닥을 골똘히 쳐다보던 할머니가 묻는다. 그래, 몸은 성하더냐? 예. 그럼 됐다. 그럼 됐다.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토해낸 후 덧붙인다. 기록아, 제 발로 집 나간 뒤 이 날 이때까지 사림문에 빗장 지르고 자본 적이 없구나. 승우는 눈을 감는다. 오독하니 앉아있는 할머니에게서 연희의 모습을 떠올린다. 해질역까지 문가에 앉아 언덕 아래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하던 연희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외로운 것일까? 기도만큼 착한 애도 없었단다. 영 틀려먹은 섬 구석에서 태어난 잘못이고 주변 머리 없는 부모 만난 탓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꿈결처럼 아련히 들려온다. 착한 아이였다. 정말 착했어. 겟닐라가 돌아올 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어만 치서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딴집 애들은 제 놀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도 기도는, 기도만은... 서서히 승우는 잠속으로 빨려든다. 먼저 길이 나타난다. 산모통일을 돌아 길이 끝나는 부분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인다. 엄마다. 엄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에 서 있던 것처럼 느껴진다. 거실 내 할머니가 대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도에서 하루를 더 머문 뒤 승우는 여수로 돌아왔다.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탓이었다. 승우는 종일 개펄에 나가 있었다. 바지락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를 따라다녔다. 할머니는 이따금씩 굽은 허리를 펴고 승우의 엄마에 대해 묻고 냈다. 누구에게든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였다. 승우 자신이 불쌍한 아이가 되거나 엄마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 차라리 꼭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할머니만은 아니었다. 승우 편에서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엄마를 미워해서 못 쓴다. 어미란 다 한 가지 마음이란다. 어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 미워하는 어미란 없는 법이지. 너희 엄마가 어린 것 두고 떠날 때야 오죽했겠냐. 발다리를 잘라놓는 심정이었을 거다. 승우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모르겠다.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을까. 하지만 분명한 점은 있었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사랑해야 된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래야 연희를 살릴 수 있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도 말고 잊으려 노력하지도 말아야 한다. 할머니는 혼잣말이냥 말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것도 제 어미 찾아 천리길 나섰건만 우리 기도도 너만 같았으면 좋겠구나. 죽도를 떠날 때 승우는 할머니의 주름투성이 손을 꼭 잡았다.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 너 올테냐. 모르겠어요. 올 수 있으면 오렴. 도착 시간에 맞춰 기다렸을까. 삼촌은 춘자 누나 친구의 연립주택 입구에 나와 있다. 받아왔냐. 승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낸다. 손수건 안에는 할머니의 금반지 두 개와 목걸이와 팔찌가 들어있다. 어미가 가진 거라곤 이거밖에 없다고 미안하다고 말해 다오. 할머니가 손수건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줄 때 승우는 눈물이 났다. 그러나 손수건을 펼쳐본 삼촌의 얼굴은 빠르게 일그러지고 있다. 병신 새끼 너 같은 놈을 어디에 써먹겠어. 삼촌이 냅다 승우의 뺨을 후려친다. 욕소를 퍼붓는다. 욕쟁이 산동네 아이들에게조차 들어보지 못한 쌍소리들이 삼촌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할머니에게도 분통을 터뜨린다. 승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삼촌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승우도 할머니도 아니다. 스스로가 아주 싫어질 때 승우 역시 누구에게든 화를 내고 싶어지곤 한다. 지금 삼촌의 기분도 비슷하다. 삼촌은 은행나무를 향해 냅다 발길질을 한다. 에이, 걔 망나니 자식은 어찌되든 상관치 않겠다. 좋아, 좋다고. 스벌씨, 이제 와서 무슨 부모독을 보겠다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삼촌은 가래침을 바닥에 뱉는다. 슬리퍼 밖으로 드러난 삼촌의 맨발이 추워 보인다. 승우는 배낭을 열어 보자기를 꺼낸다. 뭐냐, 할머니께서 주셨어요. 삼촌이 보자기 매듭을 푼다. 조개젓을 담은 유리병을 한동안 들여다보더니 소리친다. 갖다 버려! 할머니께서요. 삼촌은 조개젓만 있으면... 승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삼촌의 주먹이 날아온다. 승우는 코를 움켜진 채 바닥에 나뒹군다. 말 많은 계집애는 그럭저럭 참아줄 수 있다. 하지만 사내새끼가 주둥이만 살아 나불대는 꼴은 배알이 뒤틀려서 파줄 수가 없어. 코피는 좀처럼 멎지 않는다. 승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젖혀 하늘을 올려다본다. 아빠가 떠오른다.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매질부터 하던 아빠다. 걸핏하면 코피가 터졌고 이젠 조금만 건드려도 코피가 쏟아진다. 언젠가 아빠에게 몹시 맞은 다음 날 승우는 말했다. 매맞기 싫어요. 아빠가 날 그만 때렸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매맞을 짓을 하지 마. 때리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건방지 계시리 애비를 가르치려들어. 이런 되먹지 못한 자식. 아빠도 사는 게 힘들지 않았다면 사나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나를 사랑해줬을까. 승우는 마음속으로 도리지를 친다. 아빠에게는 사랑하는 쪽이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삼촌이 반지와 목걸이를 주머니에 쑤셔넣는다. 바닥에 놓인 유리병을 힐끔 쳐다보더니 연립주택 담장을 향해 걷어찬다. 퍽 소리와 함께 유리병이 박살이 난다. 삼촌이 사라진 뒤 승우는 여기저기 흩어진 병조각을 모은다. 조개젓에 비릿한 냄새가 코끝에 전해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기로는 조개젓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은 뚝딱이었단다. 승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할머니가 틀렸어요. 삼촌은 더 이상 조개젓을 좋아하지 않아요. 승우는 배낭을 맨 채 연희의 머리맡에 앉아있다. 어서 일어나야 한다. 삼촌이 돌아오면 오늘 아침처럼 떠나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다. 연희 이마에 손을 대본다. 이글거리는 숯을 올려놓은 듯 뜨겁다. 연립주택에 도착한 이래 줄곧 앓고 있는 연희다. 사흘 아프고 나면 다음 사흘은 괜찮던 규칙조차 이제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기껏해야 석 달이라는 그 짧은 시간마저도 앞질러 하늘나라로 가려는 것인가. 연희의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하다. 죽도에 다녀온 지 나흘이 지났을 때까지 승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주소를 알아봐 주겠다던 삼촌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방 안에 꼼짝 않고 지내면서 무슨 수로 엄마 주소를 알아내겠다는 것일까. 방법을 가르쳐준 건 춘자 누나였다.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해봐라. 너희 엄마 이름, 나이, 예전의 주소를 말하면 본족 정도는 쉽게 알아낼 수 있어. 승우의 힘으로 엄마의 고향 주소를 찾아냈다. 삼촌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다. 왜 멋대로 구는 거냐며 오히려 뺨만 얻어맞고 말았다. 다시 사흘이 흘렀다. 삼촌은 승우와 함께 고향에 가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일 또 내일로 미루고 있었다. 삼촌과 춘자 누나의 대화를 들은 뒤 승우는 혼자서라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밤중에 돌아온 춘자 누나가 삼촌에게 물었다. 쟤들 그만 보내는 게 어때? 아직은 아니야.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망 깊어져. 미운 정, 고운 정. 어차피 떼어놓을 거라면 한시라도 빠른 게 좋잖아. 개뼉딱이 삶아먹는 소리 작작해라. 찐타한테 정 붙일 만큼 한가하지 않아. 그런데 왜 붙잡고 있는 거야? 굴러다니는 개똥도 쓸데가 있는 법이라고.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잠자코 있어. 무슨 생각? 몰라도 돼. 넌 일본권이나 확실히 챙겨. 하긴 우리가 일본으로 떠날 때까지는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나저나 표정수라는 작자 정말 틀림없는 거지? 성질은 더럽지만 그래도 순진한 구석이 있는 남자야. 정말 돈은 언제 마련하는 거야? 곧. 저쪽에서 성금 받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고 난리야. 찐따가 꼭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표정수한테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 왜 자신이 삼촌에게 필요할까? 승우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한다. 삼촌을 도울 길이 있다면, 삼촌의 누명을 벗기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한다고. 문제는 또 며칠을 맥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승우는 연희의 어깨를 흔든다. 연희야, 연희야. 연희가 겨우 눈을 뜬다. 오빠, 엄마 고향에 다녀올게. 같이 갈래. 일어날 수 있겠어? 연희는 더디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러나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다. 승우는 새삼스레 짧은 왼쪽 다리가 원망스럽다. 연희를 얻고서라도 가고 싶다. 연희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또 연희와 함께 가야 엄마를 만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연희는 알아 누웠고, 승우는 왼쪽 다리가 짧다. 금방 올 거야. 엄마랑 같이. 연희의 감긴 눈에서 또르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오면 다 잘될 거야. 모두 다. 승우는 속말을 잇는다. 다 잘될 필요는 없어. 다른 거 모두 다 괜찮아. 연희, 너만 살아주면 돼.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로,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정산에 도착했다. 먼 길이다. 묻고 물어서 찾아온 길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해는 완전히 저물었다. 하루에 두 차례뿐이라는 사헌리행 군내버스는 진작 끊겼다. 정류장에서 만난 아저씨는 말한다. 훌쩍 산을 하나 넘어야 하지. 그 다리론 힘들 텐데. 문제 없어요. 대답해놓고 승우는 생각한다. 나는 뛰지 못한다. 남들이 뛴 거리만큼을 가기 위해선 오래 걸어야 한다. 나는 오래 걸을 것이다.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모르겠다. 혹 지나는 차가 있을는지. 승우는 가게에서 빵과 우유를 산다. 배에선 계속 꼬록 소리가 들린다. 한입 크게 빵을 베어문다. 냉큼 씹을 수 없다. 손에 든 빵을 내려다본다. 떠먹여주는 죽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연희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빵과 우유를 배낭에 집어넣는다.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 승우는 걷고 또 걷는다. 비포장 고갯길이다. 지나치는 차를 만날 수 없다. 집 한 채 보이지 않는다. 종일, 아니 평생을 걸어가도 단 한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별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런데 왜일까? 오래전 이 길을 지금처럼 가고 있었던 듯 싶다. 승우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옛날, 엄마의 손을 잡고 걸었을까? 확실치 않다. 느낌일 뿐이다. 두려움 탓인지도 모르겠다. 승우는 이따금씩 멈춰 숨을 깊이 내쉰다. 볼을 스치는 바람은 차갑다. 왼무릎 아래가 옥신거린다. 얼마나 더 가야 하지? 길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어둠은 커다란 입을 벌려 길을 빨아들이고 있다. 길의 끝에 엄마는 꿈속에서처럼 서 있을까? 삼촌을 위해 살인문을 열어놓는 거실레 할머니처럼 엄마는 날 기다리고 있을까? 승우는 주머니에서 오피서 동전을 꺼낸다. 동전을 힘주어 지구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달 없는 하늘에 무수한 별들만이 반짝인다. 할아버지, 안녕하시죠? 승우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다시 걸음을 떼놓으려고 할 때다. 어둠 저편에서 푸른빛을 뿜어내는 눈동자가 있다. 머리카락이 철사를 묶어놓은 것처럼 뻣뻣해진다. 한동안 승우 쪽을 노려보던 푸른빛이 서서히 사라진다. 승우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별거 아니야. 그래도 선뜻 걸음을 옮길 수 없다. 돌아서 고개를 내려가고픈 마음이다. 그러나 승우는 알고 있다. 가고 또 가야 할 길이다. 산다는 것은 머나먼 길을 떠나는 거라던 할아버지의 말이 떠오른다. 지름길은 믿지 말거라. 비탈길은 비탈진대로. 고른길은 고른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바로 인생이란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둘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우는 지금 혼자예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까 봐 무서워요. 산모통일을 도는 순간 마주오는 차의 불빛이 눈을 찌른다. 승우는 손꺼늘을 만들어 불빛을 가린다. 저만치 지나친 용달차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려온다. 잠시 멈춰있더니 주춤주춤 방향을 바꾼다. 승우 곁으로 다가온 차의 차창이 열린다. 넌 누구냐? 사은리 가는데요.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목이 쉰 듯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리로 가면 사은리밖에 없다. 못 보던 얼굴인데 어쨌든 타거라. 승우는 조수석에 오른다. 꾸벅 인사를 했지만 일부러 차를 돌려 태워준 점을 대신할 수 없다. 정산에서 중학교 다니는 딸애가 차를 놓쳤다기에 나가는 중이다. 이 밤중에 산넘을 생각을 하다니 조그만 녀석이 간도 크구나. 아저씨는 승우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고는 묻는다. 누구네 집에 가냐? 승우는 주소를 말한다. 거긴 정명호 씨 주소인데 그 양반과는 무슨 관계도냐? 외삼촌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이 정명혜거든요. 용달차의 속도가 갑작스레 뚝 떨어진다. 네가 명의 아들이란 말이냐? 우리 엄마를 아세요? 알지. 아다마다. 그런데 아들이 있다는 소리는 급시 조문이구나. 정말 명의 아들이냐? 사은리에 우리 엄마 있죠? 아저씨에게선 대꾸가 없고 승우는 재차 묻는다. 가서 직접 물어봐라. 거기까지다. 아저씨는 짧은 한숨을 연속해서 내쉬더니 돌을 집어삼킨 듯 입을 다문다. 차는 내리막을 향해 치닫는다. 저 아래 어둠에 잠긴 바다가 보이고 수평선에 떠 있는 고깃배의 불빛이 깜빡거린다. 바다에 접한 마을 입구로 들어설 때 아저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렇게 살 애가 아니었는데. 여자 팔자 뒤운 것 팔자라다니 그 잘난 정명혜에도 별 수 없군. 처음 만난 외삼촌이다. 처음이라는 점이 외삼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승우의 인사를 본숭만숭한다. 승우는 마당에 있고 외삼촌은 마루의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다. 외숙모는 승우와 외삼촌 중간쯤 선 채다. 엄마를 찾아왔어요. 누가 널 보냈냐? 홍만호 그 작자가 시키더냐? 아빠의 이름이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명령할 수 없다. 승우는 고개를 가로줬는다. 엄마는... 승우의 말어리를 자르며 외삼촌이 말한다. 여기 없다. 엄마는 없다. 아... 엄마는 어디에 있는가? 모른다. 알면 당장 쫓아가서 요절을 내고 말 거다. 몸 안에 가득 찼던 그 무엇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집게가 쓰다버린 빈 소라 껍질이 되어버린 듯하다. 더는 누구도 찾지 않고 더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바다 깊숙이 던져진 소라 껍질인 양 막막하고 쓸쓸하다. 멀뚱이 서있지 말고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렴. 외숙모가 다가와 승우의 손을 잡아 끈다. 승우는 마루턱에 반쯤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다. 홍가한테 분명히 전해라. 찾을 이유도 없고 찾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고. 아빠의 죽음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엄마를 찾는 이유도 달라질 일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승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생각뿐이다. 엄마는 없다. 알았으면 가라. 외숙모가 외삼촌 말을 받는다. 지금 막 온 애한테 가라니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홍가라면 이가 갈려. 그 씨앗에 그 종자지 딴 종자 매달리는 법 봤나? 외삼촌은 두 손을 펴 관자놀이 부분을 누른다. 외삼촌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장본인은 누구일까? 아빠, 승우, 그리고 외삼촌의 동생인 엄마. 승우는 짐작한다. 엄마는 외갓집에서 환영받지 못했으리라. 승우와 연이처럼 엄마도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승우는 봉산동 아줌마에게서 들은 고향으로 갔다던 이야기를 꺼낸다.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도 말하고 싶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 엄마가 갑자기 나타날 리도 없잖은가. 외삼촌은 여전히 관자놀이에 손을 댄 채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말을 중얼거린다. 한동안 문턱이 닳도록 와서 돈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다. 조합에서 돈 빌려 마련해줬더니 그걸로 끝이었다. 코빼기는 커녕 전화 한 통 없다. 돈 천만 원은... 그래, 떡 사먹은 셈 치면 된다. 하나 사람의 도리가 그게 아니지. 아가씨도 그러고 싶었겠어요. 한동안 둘의 대화가 오간다. 승우는 말라버린 우물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있는 기분이다. 그만 건너가서 자려무나. 외숙모가 승우에게 한 말이었고 외삼촌이 고함으로 받는다. 재우기 뭘 재워? 당장 내보내. 외숙모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는 승우의 뒤털미에 외삼촌의 말이 화살처럼 아프게 꽂힌다. 내 평생 최대의 실수는 혼과 만난 거다. 그래서 명예 신세도 적골인 것이고.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외삼촌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승우 역시 아빠가 미울 적이 많았다. 아빠는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을까.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빠에겐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방에 들어서자 외숙모가 말한다. 저 양반 속이 네 엄마 때문에 수검장애가 되어 있다. 네 아버지와 저 양반은 한때 죽고 못 살 정도의 사이였단다. 네 아버지가 엄마를 만난 것도 그 인연 때문이고. 달리 대꾸할 말이 없는 승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밥은 먹었니? 먹고 싶지 않아요. 당장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나 승우는 예라고 대답한다. 그동안 엄마한테는 통 연락이 없었고? 승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인 후 말한다. 엄마를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겠니? 외숙모가 10초쯤 침묵하다 다시 묻는다. 엄마가 널 만날 형편이 못된다면 어쩔래. 그래도 엄마는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엄마는요? 연희를 아주 많이 사랑해 줬거든요. 승우는 속말을 웅얼거린다.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연희는 알고 있을까? 울컥 눈물이 쏟아질 듯하다. 승우는 얼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오피소 동전을 찾는다. 외숙모는 여러 차례 고개를 가로줬더니 말한다. 그래,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엄마가 있는 데를 가르쳐 주세요. 반년쯤 되었을 게다. 전화가 한 번 왔었다. 그 훌은 다시 강감무소식이구나. 승우는 고개를 숙인다. 울면 안 되는데 울어서 될 일이 아닌데 뚝 눈물이 떨어진다. 외숙모가 두루마리 휴지를 승우 앞에 내려놓는다. 얼마 전 네 엄마를 봤다는 동네 사람이 있긴 하다. 승우는 딸꾹질을 해대며 묻는다. 어디에서요? 부산. 부산에 가본 적은 없다. 하지만 서울처럼 엄청나게 넓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서면에 있는 부전시장이라고 하더구나. 네 외삼촌하고 찾아 나설까 했는데 농사일에 매달리다 보니 도무지 짬을 낼 수가 없었다. 너희 엄마 입장에서도 오죽하면 얼굴 한 번 못 비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시장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나요? 글쎄다. 네 엄마 말로는 어쨌든 거기서 장사를 한다는구나. 무슨 장사요? 옷가게라고 했다지. 엄마가 아직 그곳에 있을까? 승우는 휴지로 얼굴을 가린다. 연희의 모습이 떠오른다. 손을 내밀면 닿을 듯 가깝다. 엄마는 너무 멀리 있다. 아니다. 엄마 편에서 가까이 다가오길 원치 않는다는 생각마저 든다. 동네 사람 말이 확실하지도 않고 옷가게를 한다는 네 엄마 말도 과연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사람 찾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란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라. 달팽이도 고동도 소라도 집이 있다. 승우는 집이 없다.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승우는 입술을 깨문다. 손바닥이 아프도록 세게 동전을 쥔다. 제발 울음이 멈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엄마를 찾는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눈물은 쉬지 않고 흘러내린다. 매일 첫 차가 일곱시다. 그때 맞춰 일어나야 하니 그만 자거라. 외숙모가 길게 한숨을 내쉰 뒤 일어선다. 전화번호를 다오. 혹시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꼭 연락하라고 전해주마. 딱 한 번의 전화가 반년 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참고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이다. 토끼 머리에 뿌리 나기를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승우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춘자 누나의. 지금은 삼춘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다. 외숙모가 방을 나간다. 승우는 벽에 등을 기댄다. 엄마를 찾을 길은 아주 없어졌을까. 결국 연희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 걸까. 다시 눈물이 흘러나온다. 길어야 석 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울지 않던 승우다. 하지만 뒤늦게 어깨를 들먹이며 운다. 입술을 비집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손바닥으로 겨우 가린 채 연희가 가여워서 울고 또 운다. 네, 조장인 작가님의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모두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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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